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. 이거는 통베이컨 그리고 여기는 같이 먹을 양파구요. 로제 파스타 소스, 머스터드 소스, 크림 파스타 소스, 그리고 여기는 김치구요. 이거는 파인애플 식초입니다. 아 시원해. 잘 먹겠습니다. 쭉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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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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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매콤하고 달콤한 맛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아삭아삭 치즈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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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치즈볼 고춧가루 바삭바삭 오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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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잘 먹었습니다 안녕 오줌 사랑해요